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분들이 저는 꼭 성직자나 전문직의 종사에서가 아니라 인간이면 당연히 알아야 할 일이니까 보편적으로 인간이 알아야 할 길을 영적인 길을 가니까 한민족은 알고 있더라 대한민국 가니까 다 알고 있더라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우리만 알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부터 알아서 널리 좀 퍼뜨려주면 좋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이런 작업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참나 얘기는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늘 강조하는 이런 우리 애고의 마음, 혼의 마음, 혼과 육의 마음이죠 육까지 다 관련된 혼이지 그냥 혼만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0이고 0, 혼, 육이면 혼과 육은 육근이라고 할 수 있죠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냄새 맡고 거기에 오감 플러스 육근이라는 게 우리 마음 작용 그래서 혼과 육, 몸과 마음의 이런 작용들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늘 확인하는 것들이죠 이 몸과 마음의 작용 0은 잘 몰라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은 이 몸과 마음의 근원인데도 0이 존재한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나 철학이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0, IM 상태 혼이니 육이니 하는 건 다 IM 뒤에 뭐가 붙어야 됩니다 기쁘다 슬프다 뭐 이렇게 난 뭘 보고 있다 듣고 있다 근데 그냥 순수하게 0이라는 건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보통 제가 어떤 순수한 존재감, 나라는 존재감 이렇게 번역해 드리는 게요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그 느낌이요 그게 여러분의 0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사실 여러분은 존재감을 느끼고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끼실 때 있나요? 사실은 깊은 잠을 자도 존재하세요 왜냐하면 깨고 나면 내가 잘 잤다 못 잤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에서 그렇지 존재는 하십니다 기절을 한다고 해서 내 존재가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무의식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알아요 자기가 의식적인 상황이랑은 다르지만 내 존재가 어디 가진 않습니다 끊어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결국 우리 명상이라는 건요 나의 가장 본원적인 모습 순수한 존재감을 찾는 거예요 지금도 느껴지시죠 명상을 안 한 분도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일 때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면서 제 얘기를 들어요 그게 이미 본인이 견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해서 그렇지 그걸 의식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견성은 의식적으로 알아내면요 의식적으로 나의 존재감을 늘 의식하실 수 있게 되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혼, 육이 다 바뀌어요 이게 영적인 각성이고 영이 각성되면요 내 생각이 그전 생각 계속 품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 육과 짝짝꿍 돼서 살아가던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이 오감 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혼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면서 이제 혼이 수준이 높아집니다 영에서 자꾸 영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혼이 영, 혼, 육 할 때 혼이 육신에 충실하면 우리가 그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혼이 영을 따라다니면요 그걸 양심이라고 그래요 혼이 영을 지향하면 그렇죠? 육의 영향을 받을 때랑 영의 영향을 받을 때죠 영향을 받아서 혼이 영을 자꾸 따라다니면서 영을 지향하고 영과 공명해서 작동하면요 제가 들어봤으면 이게 뜨거운 불이고 차가운 세공이면 혼과 육이 차가운 세공이면 여긴 여전히 차갑더라도요 이 혼 중에 영을 만난 자리는 거긴 뜨거워져요 혼 중에 차가운 세공이었는데 불처럼 뜨거워진 혼이 작동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게 이제 양심이라는 거고 사도바울은 이 양심을 속사람이라고 불러요 속사람 세사람 우리 안에 세사람이 생겼다 즉 혼이 그전에는 육만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육신의 법만 따라다니는 내 마음이 있고 내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성령법을 따르는 마음이 있더라 두 개가 나뉘더라 하는 게 이게 이제 욕심과 양심의 구별입니다 조선 선비들이 이걸 사단이라고 불렀죠 이걸 일곱 가지 감정 칠정은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감정을 첨가래요 꼭 일곱 개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모든 인간의 감정을 칠정으로 대표하고 희노애구애오욕 이렇게 칠정으로 대표하는데 거기 보면 기쁨, 분노, 슬픔, 사랑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다양해도 되는데 사단은 딱 네 개를 뽑는 게요 인의의지에 맞춰서 사단 남을 공감하는 측은애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정의 부당한 걸 보면 혐오하는 마음, 정의감 겸손한 마음, 남한테 나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 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마음, 지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는 마음 자명한 건 자명한 거고 찜찜한 건 찜찜한 거 아는 그 마음, 지혜 이 네 가지 마음은 양심입니다 이건 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법을 좋아해요 그리고 희노애라고는 육신의 법을 좋아해요 욕심이 채워지면 기쁘고 즐겁고 욕심이 좌절되면 분노하고 슬퍼하고 놀래고 불안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두 개가 분명히 격이 다르죠 기독교 안에 다 있어요 유교회, 사단, 칠정,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똑같아요 불교도 똑같고요 이게 탐진치의 마음이고 이게 육바람일의 마음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영을 모르실 때는요 선택권이 사실 여러분한테 있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탐진치에 끌려가고 있지 가끔씩 그래도 우리가 영을 왜 영을 각성하지 못했는데 그럼 나는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양심은 어디서 나오나요 영이 있어요 여러분이 못 알아채고 계셨던 거기 때문에 가끔씩은 양심을 진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영이 존재했고 여러분은 사실 늘 느끼고 사셨으니까 가끔씩 이 영이 여러분 혼에 영향을 줄 때 여러분도 모르게 양심적으로 변해요 이건 부당하다 아니면 저 사람 너무 안타깝다 가끔씩 이 영의 영향으로 혼이 타오르다가도 무리가 없잖아요 혼이 상황을 모르니까 금방 상황이 바뀌면요 또 육에 취해서 또 갑니다 탐진치에 빠져서 또 가요 그게 이제 우리 실정입니다 가끔씩은 양심적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놀랄 정도로 양심적일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원래 그런 영이 있으니까요 양심의 근원인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타오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의식적으로 하자는 거죠 알면 어떻게 될까요? 영 자리를 알고 지금 수시로 몰라 하시면서 계속 자기 영을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이 금방금방 타오르겠죠 양심을 꺼내 쓰기가 아주 편해지고 양심 잘하려고 지금 명상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단순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양심은 떼버리고요 이런 성령법 모르겠고 혼이 육 바라보면서 하니까 탐진치에 빠져서 힘들더라 번뇌에 늘 빠지더라 영을 바라면서 하니까 명상 속에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 해서 이 편한 것만 취하셔서 딱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제한된 목표만 가지고 명상을 하시면 그걸 소승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승은 영과 완전히 하나 되는 수행이면 소승은 애고가 제한된 마음 욕심을 가지고 영을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라 나 편한 정도만 그만 따르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도로 저기로 가서 중생을 구제하라 그러면 산에서 안 내려옵니다 아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면 충분합니다 저는 자꾸 나가라고 할까 봉쇄해요 문 막 철조망치고 전 못 나갑니다 아버지만 따를 거면 좀 뭔가 이상하죠 소승 수행은 어느 종교군 비슷한 모습을 취합니다 즉 분명히 영과 만남은 있어요 그런데 영을 온전히 따르지는 않아요 성령법을 온전히 구현한다 여러분 사랑과 정의를 온전히 구현한다 이 지구를 다 바꿔도 양이 안 차요 그 마음은 예수님이 아마 자기 원대로 하신다면요 여기 지구 다 천국 만들어도 아마 양이 안 차실 거예요 인류가 더 더 더 온전해지길 바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마음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그래서 이 사랑을 자기가 스스로 막아버리고 일정 수준에서 막아버리고 있어야 자기가 견딜 수가 있어요 영 안에서 달콤함만 취할 수 있어요 이런 수행이 되긴 하지 마십시오 다만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당장 너무 내가 힘들어서 그 정도 충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게 계시는 건 제가 그건 공감합니다 다만 이미 건강한데 영의 뜻을 충분히 따를 만한데도 난 아닙니다 아직 인큐베이터 안에 저는 있어야 됩니다 안 나오고 있는 건 좀 이상하지 충분히 스스로 힘을 갖고 있는데도 아버지 뜻을 구현할 힘이 있는데도 내가 힘들어질까 봐 그러고 계시는 거는 거기서 분명히 소승적인 뜻을 품고 계신 게 확실하다 이 정도 그림은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자고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저는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전으로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몰라를 하셔야 돼요 바로 영을 만나시려면 몰라만 하십니다 아니면 기독교분 같으면 아버지 예수님 하시면서 아버지 예수님 딱 한마디에 여러 번 하시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할 때 모든 걸 딱 넘겨주고 쉬세요 내 이름까지도 다 맡기고 쉬세요 여러분이 본내를 들고 있고 고통을 들고 있으시니까 자력으로 자꾸 뭘 해보려고 하시죠 애고 이 애고의 혼이요 그런 힘이 있지 않아요 넘겨주시고 쉬시면 영의 은총 가피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게 내 영이 그렇게 신통할 리가 있냐 이게 사실은 성령입니다 동전의 앞뒤라고 제가 그러죠 영혼육에서 말할 때는 여러분 혼의 뿌리니까 영이라고 하지만 이 영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존재해야지 하나님 아니곤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가 지금 제가 성경이 없죠 그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흙덩어리를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뒤에 즉 육을 먼저 만드시죠 흙덩이를 빚은 뒤에 거기에 본인의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줘요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불어넣음으로써 살아서 활동하게 돼요 자 아시겠죠? 육신을 만들고 영을 부어주니까 영이 이 육 안에서 혼적인 작용을 일으켜요 영혼육이 처음 등장한 겁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2장에 그래서 보고 듣고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 자체가 하나님의 숨결이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영 따로 갖고 계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하고 다만 여러분의 혼에서는 이미 다 개별적이죠 혼은 혼은 개별적이니까 여러분의 그 개별적인 혼의 뿔이라는 측면에서 이 영도 개별적인 것처럼 설명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의 보편성을 얘기할 때는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은 사실 성령 여기까지 아시면 충분해요 하나만 좀 더 해볼까요? 사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은 여러분 안에 이미 내려와 계셨죠 여러분의 이 영혼육의 모든 작용은 성령이 계시니까 이 흙덩어리가 돌아다니고 하죠 이게 스스로 여러분 장부, 몸뚱이 어떻게 세포 돌아가는지 모르시죠 성령이 다 이걸 주관합니다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되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몰라요 전혀 성령이 여러분 혼도 울고 웃고 하는 작용 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는데 운전을 하고 다니시죠 주로 첨보대 받고 벽받고 막 다니시는 거예요 육군 운전을 잘 못해요 우리가 몸과 마음 운전을 잘 못해요 다만 몸과 마음 자체는 분명히 영의 작용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지만 영이 굴리니까요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가 기쁨이라는 걸 아나요? 기쁨도 느꼈다가 슬픔이라는 걸 여러분이 만드셨나요? 슬픔도 느꼈다가 영이 만들어놓은 기본 토대 위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걸 운전해서 쓰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근원이 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한다는 걸 모르시는 그런 신학은요 정말 부실한 신학이죠 밖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신학은 여러분 안에 성령임이 임해 있기 때문에 또 이 혼유기 입장에서는 밖에서 성령이 도와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밖에서 도와주는 영과 안에 있는 성령이 어때요? 사실은 하나죠 성령은요 왜? 하나님이 원래 시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 만물을요 만들고 그 안에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면서 또 성령을 통해 만물에 영향을 주시죠 자 보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임해 있으면서 또 밖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계시다고요 천지 만물에 꽉 찬 게 성령이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는 게 성령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성령을 여러분이 형의 화학적인 물건으로 보시니까 이렇게 찢어져 보이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랑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안팎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혼이 볼 때 밖에서 날 도와주신 것 같기도 하고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 같기도 하다 혼의 입장이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안팎을 양쪽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한쪽만 얘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한쪽만 얘기하면 우리가 형의 화학적 물건처럼 성령을 취급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 있다고 아버지가 내 안에 어떤 존재로서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존재로서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아버지 있다 할 때도 이 아버지가 나 같은 흙덩어리가 아니라 다른 차원 영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영하고 지금 제 물질하고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아버지 계신다고도 맞지만 아버지 안에 나 있다고도 얘기를 해야 온전해지는 이해 되시죠? 다른 차원이라서 그래요 영은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과 밖을 찢어서 얘기해요 우리가 보기에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작용이 밖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지금 보고 듣게도 하면서 동시에 밖에서 여러분한테 어떤 가뭄을 주기도 합니다 밖에서 가뭄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해하시죠? 이건 아버지가 도왔지 아버지가 영감을 줬지 하는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지만 동시에 사실은 그 아버지의 영은 이미 내 안에서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계시고 계셨다 그렇게 하고 계셨다 이 정도 아시면요 아주 수준급입니다 그걸 우리는 몰라 일체를 내려놓으면 몰라 일체를 아버지한테 맡기는 아버지 일체를 예수님한테 맡기는 예수님 그 한마디에 담아서 기도를 하거나 모든 걸 내려놓고 계실 때 그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영과 통하면요 영이랑 자꾸 통하고 만나야 이 사정이 제가 얘기한 게 뻥인지 진실인지 아시지 그냥 여러분 막연히 알고 계시거나 믿고 계셔서는 안 돼요 막연히 믿고 계시면 영 모릅니다 만나보셔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만나시면 안팎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은 안에서 날 이끌어주시고 밖에서 또 나를 끌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실 때가 오실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같이 어떤 인류 전체의 성령이 작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방향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에 어느 날 이 시대에 갑자기 양심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양심운동이 일어난다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 같으세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요 이제는 거짓과 그런 제약을 벗어버리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요 우리 혼에 뭔가 하늘이 작용을 해서 예전과 달리 자명한 걸 더 추구하게 되고 찜찜한 걸 더 못 견디게 될 때가 와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밖에서 역사하신 것 같죠 사실은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수신기가 다 있어요 성령이 안과 밖을 나누더라도 밖에서 보내는 신호가 여러분 안에 수신기가 없다면 밖에서 오는 신호 못 받습니다 혼이 알아볼 것 같으세요 못 알아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미 임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여러분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의 혼도 이 영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그 좋은 양심적인 영감들이 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아예 임해 계시지 않은데 밖에서 성령이 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준다고 여러분 혼이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영이 있어서 원래 동질의 것이 동질의 것을 알아봐요 여러분의 안목으로 성령을 이해할 수도 있고 사우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아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니까 밖에서 임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라니 밖에서 임한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함께 두툴 아니게 작용해서 여러분의 혼을 이끌어주는 것 뿐입니다 영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시다가 갑자기 영적 각성을 얻으시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밖에서 성령이 쏴준 것 같죠 그것도 맞죠 어떻게 보면 성령이 나한테 분명히 뭔가 역사를 하셨다 근데 알고 보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안까밖에 없게 작용을 해서 나로 알고는 그렇게 깨닫게 했다 이렇게도 얘기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드렸고 마태복음 좀 읽어드릴게요 이 얘기는 이 얘기고 이어지는 얘기지만 여기서 좀 일단락 짓고요 영혼육 얘기는 이해 잘 되시죠 제가 좋아하지만 막 소개해드리기 힘든 분이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유명하신 분이죠 무교회의 신앙 하면서 유불선을 통달하신 분으로 해서 조선에서 아주 천재로 소문난 분인데 기독교를 베이스에 깔고 철학하신 분이라 기독교 공부하시는 분도 당시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고 그 제자분이 함석헌 선생이시죠 다석 유영모 선생이 이 영을 얼라라 그래요 얼라 혼을 맘나 육을 몸나 그래서 맘나랑 몸나는 애고죠 애고를 재나 이렇게 한글로 철학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기 우리나라에서 세계 철학자 대회 이런 거 열 때 내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철학 공부한 사람은 많은데 세계에다가 이 양반이 우리나라의 철인입니다 하고 내놓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유영모 선생이 내놨어요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대단한 분인 게 최근에 와서야 기독교가 그렇게 다른 종교와 통합해서 이렇게 융섭해서 영성을 탐구하고 하는 결과물들을 내놨는데 이 양반은 일제 강정기 때 다 내놨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얼라다 이런 주장 막 하시고 하나님이 참나다 이런 주장 막 하셔가지고 아주 선구적인 분이에요 머리가 너무 좋으신 분이라 제가 왜 다 소개를 못 해드리냐 머리가 너무 좋으셔서요 그분 글은 읽어내기가 힘들어요 글이 다 암호예요 하나 안에 또 이중적인 뜻을 담고 우리말을 다 또 해체해가지고 우리말을 가지고 철학을 해버리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렇게 본질을 바로 그분의 핵심 철학을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내용이라 제가 말씀은 드리는데 또 제 얘기 듣고 의욕 충만해가지고 서점 가서 다섯 딱 사서 보시면 일단 아레아가 등장하는 한글에 한글자 한글자를 막 해체해서 의미부여서 써버리시기 때문에 좀 따라가시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철학의 기본 원론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얼라, 맘나, 몸나 제가 또 이분을 못 따라가는 게 이분은 몸나를 너무 부정하세요 현상계는 버려야 할 거 현상계에서 어떤 개선 이런 거 기대도 하지 말라 현상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오로지 얼라 영의, 영적인 거듭남 그것만 강, 그걸 너무 강조하세요 다만 이분도 백성을 중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서 CR, CR 사상이 있죠 함석헌에 이분, 이게 원형이 다석 유영모 선생이 주장하신 거예요 CR 백성을 CR이라고 부릅니다 정치는 어떻거나 CR 성길 것만 생각하는 게 정치다 이런 주장들이 CR 정치 CR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는데요 함석헌 선생 때 와서 CR 사상을 널리 알렸죠 우리말을 가지고 잘 철학하셨던 분인데 이것도 재미있지 않나요? 얼라 맘나 몸나 재나 제가 이분이 얘기하신 건 아닌데 예전 강의 때도 한 번 해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그래서 양심, 욕심을 양심은 얼맘나 이분식대로 읽어보자고요 얼를 중시하는 맘나 요거는 욕심은 몸, 맘나 맘나 중에 몸, 맘나가 있고 얼맘나가 있다고 구분하시는 되게 이해가 쉬워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런 그분의 용어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본 적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여러분 얘기니까 다 중하죠 지금 이 얘기 듣는 내내 여러분 존재하셨죠 그게 영이에요 별 생각 다 하셨고 뭐 이렇게 잠시 멍때리시기도 하고 뭐 별 오감을 다 느끼고 해도 그놈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놈들은 다 지나가요 생각감정 오감은 일어났다 다 사라지는데 한결같은 게 하나 있어요 어제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공통된 거 딱 하나밖에 존재한다는 그 느낌 외에는 다 바뀌었어요 신기하죠 계속 바뀝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사고할 뿐이지 그 생각이랑 지금 생각하고 또 달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끝없이 바뀌어요 토대가 있어요 바뀌지 않은 토대 그걸 영이라고 하고 그 영이 내 입장에서 볼 땐 영이지만 사실은 성령이다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저도 사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 마저도 구약을 인용해서 그대들은 하나님들이다 라고 성경에 돼 있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하세요 신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유대인들이 막 공격하니까 왜 나한테 그래 니네가 읽는 구약에는 시편이죠 시편에는 너희들을 신들이라고 부른 적도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들아 이렇게 부른 적도 있어 우리는 하나님들이야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항변하실 때가 있어요 야 니네 성경도 더 이상해 그런 식이라면 하나님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 보이고요 죄인 같아 보여도요 사실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만약에요 우리를 이 혼의 관점만 보고 혼과 육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뭐 괴수요 막 이렇게만 몰고 가시면요 그건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게 다 오서 원래 나왔다고요 영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육을 주고 이런 마음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자각할 때 우리가 이쪽만 보고 있으면 우린 죄인이에요 근데 이쪽을 보면요 혼이 이쪽을 볼 땐 죄인인데 이쪽을 보면요 우리는 그 순간 이쪽을 보는 순간 무죄 선언을 받아요 그게 칭의입니다 너는 죄가 없다 하나님의 넌 자녀다 라고 선포를 딱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혼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영의 작용이 혼이니까 혼이 자기 자신을 죄인 아주 육심만 따라다니는 죄인의 괴수로 알다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사실은 나의 본질은 하나님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바로 그 양반이 영적으로 거듭난 양반이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양반 성령이 나한테 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알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영적인 변혁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바로바로 못 시켜주면요 교회에 그렇게 모여있어 봤자 답이 안 나오네요 모여서 계속 찬송가 부르고 11조 걷고 해도요 그거는 바리세파들이 했던 거에도 못 따라가요 바리세파들이 쉽게 매일 열심히 지켰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예수님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즉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 양반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웬만큼에서는 못 따라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간들이 볼 때 잘한다 율법 열심히 지키기 운동하거나 11조 내기 운동하거나 뭔가 교회에서요 규칙을 정해놓고 목사님 말 잘 듣기 운동을 하시면 인간들끼리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야 너 좀 하는데 너 얼마나 있냐 얼마나 짱이다 서로 부러워하고 그러는 거지 나 식개명 다 지켰어 그럼 옆에서 난 하나 어겼는데 너 대단하다 자기들끼리 서로 부러워하지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하에서 역사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전혀 성령을 받아들여주지도 않는데 영적 각성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계율로 경쟁하고 이게 사도바울이 하도 싫으니까 사도바울 에베소서인가요 거기 그래요 누가 감히 그런 율법을 가지고 내가 탁월하다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딴 소리 할 수 있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무용한 소리라는 그런 소리 내가 지혜가 뛰어나다 율법을 더 잘 지킨다 다 무용한 소리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답 없다 이걸 명심하시면 좋겠고 지금 한국에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이 점에서 당당하신가 제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듣고 당연히 그렇지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잘 가시고 계시다고 보고요 저게 말이 되나 교회에 다니면 되지 왜 저런 식으로 하나 저는 그런 덧글 많이 들었거든요 제 강에 그런 덧글이 달렸대요 들은 얘기인데 직접 본 것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이분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될 걸 뭔 양심이야 그러니까 아예 이해도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더 할 말이 없고 그래도 그런 분도 언젠가 제 강의를 보시긴 보신 거잖아요 꾸준히 보시다가 혹시 이 사람 말이 맞지 않을까라고 한 번이라도 성령이 역사해 주길 바랍니다 이런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분은 몰라도 성령이 좀 역사하셔서 그분이 한 번 이 사람 말을 한 번만 속은 샘 치고 한 번 따라 볼까 몰라 한 5분만 해볼까 그럼 그분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몰라를 진짜 5분간 한다는 건요 여러분 이름까지도 하나님한테 다 바치고 여러분 소유를 하나도 안 남기는 안 남기는 그런 영적인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번뇌도 모르겠다 욕심도 모르겠다 이걸 내 것으로 지고 있던 거를 몸뚱이도 모르겠다 다 모르겠다 모르겠다고 하고 나는 어디다만 의존하는 거야 하나님에다만 의존하고 쉬는 겁니다 내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인생사 다 하나님의 영의 작용이지 내가 뭘 만든 게 없어요 운전만 잘하면 되는데 나는 운전대만 잘 잡으면 되는데 아버지 뜻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운전마저도 아버지한테 사실은 물어가면서 해야 맞거든요 그런 상황을 정확히 알고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한테 맡기고 쉴 수 있는 사람 단 5분이라도 그분 안에서는 성령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